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관련 사건의 재판 진행 속도가 상당히 더뎌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이 전혀 고려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선급 관련해서는 그동안 워낙 많이 지체가 됐으니까. 여기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이재명에게 1심 재판부가 진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제 남은 재판의 속도가 문제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이 민경욱 전 의원 같은 사람이니까 선거법 위반이 3년 정도 끊은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대법원장이 633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6개월 2심에 3개월 최종시민 대법원에서 3개월 633제를 운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개별법관들이 그냥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더 늦출 수도 있는 겁니다. 재판 속도가 굉장히 큰 문제죠. 윤미향의 국회의원 임기가 다 끝난 뒤에야 확정 판결을 내렸던 것이 현재 재판부입니다. 법률상 6개월 180일 이내에 내려야 될 선거 무효 판결을 2년이 넘어서 내리고도 한마디 유감 표명이 없었던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대법원입니다. 이재명도 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선에 나서게 만들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비중이 꽤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 판결들 재판 속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 결정 이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종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좀 직설적으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가지고 대부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한국의 재판부가 상식을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1%는 재판 속도가 사람들이 기대한 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11%가 되는 겁니다. 11% 가능할 것이다 보는 사람이 86%. 그러니까 여전히 11%에 속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하는 겁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형이 확정되는 것은 그건 논의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86%는 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다 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박정훈 님께서는 조시대 대법원장이 633제를 강력하게 그렇게 의지를 밝힌 바가 있고 또 11월 25일 날 예고돼 있는 위정교사죄는 11월 11일 날 판결 내렸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차원이 다른 명백한 그런 정거물의 뒷받침을 받는 더 중형이 구형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한 11% 정도는 이 문제를 지금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한국에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죠. 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질의응답 던진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대권 고지까지 오를 것으로 보십니까? 93%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힘들 거다. 딱 6% 정도만 그런 거 관계없이 그 사람 분명히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93%입니다. 만 명 정도가 투표했으니까 설문에 응하신 분 정치적 성향 관계없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표본 수가 큰 거죠. 대다수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좌절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도 여러분 질문을 더 던진 겁니다. 21시간 전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거 대선 후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불가능할 것이다. 92% 여러분 이게 희한하죠. 질문지가 다른데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92% 정도가 힘들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들은 이번에 1심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여기서 끝날 것으로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겁니다. 이 통계라는 것이라면 시한하지 않습니까? 2시간 간격으로 다른 질문을 던졌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92% 2만 명 대선 후보 안 될 거다. 여기 뭐죠? 대권 고지까지 몰아오를 거다. 93% 거의 오차범위의 답이 나오는 겁니다. 통계학이라는 것이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의 그런 추진 절차가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1%인데 민경욱 전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문정권 하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다른 결과가 재판 속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한 1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후보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그런 거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